약간 제 인생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아이의 인생도 중요하고 나의 인생도 중요한데 그동안 내가 너무 아이만 생각해가면서 지원해 왔구나 싶어서 조금 더 나의 인생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엄마가 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모든 과정들을 응원해주고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엄마가 나한테 이제 내 딸 장하다 네가 어린데도 어린 걸 낳고 키우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장하다라는 그 가사 때문에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미용 청소년 미용목라는 사람들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실 도움을 주러 온 배우였는데 오히려 제가 너무 좋은 영향을 받고 더 많은 배움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미용목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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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그런데 이렇게 모두에게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고 앞으로도 정말 응원해요. 제가 정말 너무 고마워요. 앞으로도 꼭 정말 죄송해요.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르고 어색해도 우리의 영향도 피스테그 파이팅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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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